천생연분이라는 낭만적인 사랑도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성적인 특성을 갖는다. 소통에는 늘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섹스는 사랑을 진단하는 일종의 정기검진이다. 육체의 소통을 통해 사랑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섹스가 사랑의 증명서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상대의 육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은 침실에서 장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것일 수 있다. 반면 섹스는 순탄하지 않은 관계를 원만하게 되돌릴 수도 있다. 섹스를 할 때는 관심과 목적이 파트너의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독특한 상호성이 지배한다. 자신의 욕망이 상대의 욕망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상대를 욕망하는 것이다. 자신의 체험은 상대의 체험과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육체 역시 하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 결과 육체의 사랑놀이는 관계의 비육체적 측면에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사랑을 어느 정도로 촉진시키는지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섹스를 할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행동심리학자들은 이 호르몬이 결속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옥시토신이 파트너에 대한 기억을 자극한다는 사실은 이미 G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섹스는 번식이나 단순한 욕구 충족의 행위일 뿐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파트너와의 독점적인 관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섹스를 할 때도 연인들은 개인적인 것, 한 사람의 상대, 한 사람의 개인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이런 배타적 신체의 이용을 허가하고 즐기기 때문에 신체는 신체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으로서 인식된다. 섹스는 사랑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데 중요한 출입문의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으로 라고 했다면 이제 섹스는 사랑의 조건이 되었다. 현대인들은 일단 시험 삼아 섹스를 해보면서 낭만적 사랑놀이를 계속할 것인지 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지닌 신비의 효능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로 느끼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둘의 심리적 인식이 얽혀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사랑의 코드는 행동 규정을 통해 나름의 사회 영역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개인은 온전히 인정받는다. 현대의 낭만적 사랑에서만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상대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사랑의 코드는 긍정적 가치를 해 개인적으로 따르며 이런 코드와는 사랑의 코드가 탄생한 순간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드는 건 사랑뿐이다라는 베르테르의 말은 지금까지도 타당성을 갖는다.